네 안녕하십니까 미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재관입니다 오늘도 더밀크의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형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형님 계시는데요 지금 알비카에 나와 계십니다 미국형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약간 잘 들리시죠 여러분 오늘도 좀 알비카에 찍겠습니다 여기가 좀 조용해서 집 안에서 찍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찍기가 편해요 계속 알비카에 찍을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에 가야 되니까 방송국에 가야되는데 이번주만 잘 견디자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여파도 있고요 지금 다들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미 증시도 지금 어려운 시기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또 오늘 조정장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전세계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지금 투자도 그렇고 세상을 어떻게 받을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더밀크 그리고 미국형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가 역대급 방송 준비했고요 또 앞에 50분 정도는 미국형님의 준비한 그런 장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 말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0분 정도는 여러분도 오늘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Q&A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형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죠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진짜 아침 지금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때 너무 바빠요 바쁘죠 바빠요 라는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방송 나온 게 기적 같은 상황이죠 얼마나 지금 바쁘다는 말으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제가 힘들다라고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트레이딩과 섹터로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인 얼마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방송 성실하게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 섹터로테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12월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섹터로테이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은행권들을 중심으로 갖고 좀 더 가치주 그 다음에 기존의 대형 기술주를 줄이고 가치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늘려 놓은 상태고 그거는 여러분 방송 내내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애플을 줄여라 테슬라를 줄여라 그렇게 그 다음에 애치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애치도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반발이 많았어요 숄텀으로 몇 개월 안 해본 친구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회복도 좀 더디되고 근데 뭐 일단 섹터나 폴폴리오 중심으로 하면은 줄여라 늘려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섹터로테이션도 극단적으로 기술주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뭐 같이 줄을 넣는다고 싹 다 빼고 또 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산을 지키는 데는 약간의 합리성과 뚝심과 그 다음에 뉴스나 언론에 대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언론에서 2% 폭락이래 폭락이란 말을 쓰고 막 싸이시한 얘기를 쓰면 쓸수록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기회 있는가 를 한번 더 생각하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이럴 때마다 항상 한 얘기 있죠 마켓이 When the market is greedy Be fearful 마켓이 greedy 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일주일, 2주일, 3일 심지어 6개월째 지적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일보다 바위가 많았던 시장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었고 이렇게 뭐 폭락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 일주일 내내 내려가는 시장은 그러면 비정상적인 시장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20년 한 곳 여러분 대부분 20년 한 사람 없잖아요 미국 시장을 해봐야 1, 2년 길어야 한 5년 예를 들어서 저희 클라이언트 10년 전에 제가 100만불을 마켓 매콤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370,000,000달러 370,000,000달러 So 10% 0,000달러 약 1,000,000달러 그래서 340,000,000달러 떨어졌어요 원금이 100,000,000달러 3,000,000달러 지금 3,500,000달러 들었는데 지금은 조정장이냐 그런 분들한테 전혀 아닌 거예요 눈 안 깜짝이나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10년 내내 했을 거거든 저랑 그러니까 제 말을 믿었던 분들은 3배 4배 된 거고 안 믿고 중간에 나갔던 사람들은 반토막 나서 거기서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특히 오늘 공식적으로 1월 19일 날 제가 공식화합니다 조정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들 특히 은행권들의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손대표? 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장은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정상화하겠다는데 이렇게 마켓에서는 글리하게 나오는 거죠 마켓에서 공포심은 인플레이션이 잡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오고 있다는 거 미국의 거시 경제는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코비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도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다 오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려도 걸려도 일주일 만에 나와버리고 2, 3일 코 킁킁거리다 낳고 이런 분들이 90%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넘버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상으로 가는데 마켓은 지금까지 돈을 싸게 쓰는데 나는 더 싸게 쓰고 싶어요 라는 글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글리한 상황에서 계속 되니까 어이쿠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나는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이비통도 사고 샤넬도 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내가 집에서 액구리 뺐던 돈이 또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80% 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10% 빠진 거에 대해서 대조정장이 온 것처럼 오더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미국의 액구리 시장, 주식 시장은 굉장히 그런 대안밖에 없다 타운에서 오락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오락실은 놀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골드도 아니고 오일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태양 정지도 아니고 뭐냐 결국은 미국 증시다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시고 평소에 얘기했던 것은 어떤 주식을 소유하느냐 체슬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당에서 잘 뱉어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하더라는 걸 생각했으면 다 팍하고 나옵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 주식이 돼서 10% 떨어지는데 20% 떨어지는데 어떤 거나 30%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회복될 때는 분명히 온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예, 형님 들리시죠? 저는 잘 들려요 예, 지금 형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마켓 그리디 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또 마켓 공포 할 때는 조금 더 한다는 말씀 좋고 지금 미국의 네트워크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사실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제도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지금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버퍼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 좀 안 들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하고 있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들리시는 대로 하죠 들리시는 대로 하고 예, 예, 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시원하게 제가 하루 종일 일어나야 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형님 예, 예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확신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확신이 있는데 뭐가 힘든가 제가 20 몇 년 동안 산전수전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이게 지금 조정장이라고 때 왔어요 10% 떨어진 게 지금까지 먹은 건 뭐냐고 단지 이제 한 1년 했던 분들이 힘든 거지 최소한 10년 했던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아납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너무 그렇게 예민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약간의 조정상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수했잖아요 그동안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S&P 500도 포함해서 ETF만 해도 30%씩 올라갔잖아요 그런 시장이 제가 분명히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잘라 얘기했습니다 확신 있게 이런 시장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디안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30% 테슬라가 3배 4배 10배씩 그냥 100배 1000배로 계산축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게 자체적으로 있어야 주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주가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미국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 cheers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미국 형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식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했고 특히나 낱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제 위클리 하이라이트 시작할까요? 버퍼링이시면서 하이라이트 하시죠 지금 뭐 상황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또 요거는 이제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정장 2008년 2008년 미국의 조정장 한번 말씀 한번 봤어야 돼요 2008년에 조정장 2, 3개월 만에 반 토막 나는 거 애플에서 180% 했다가 70%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조정장입니다 멘붕 멘붕 그때 견딘 사람들은 밀려내가 된 거고 그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됐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사람 그리트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GRIT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위클리 하이라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현재 오늘부로 미국 주식시장은 메이저 크랙션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정장 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마켓 인덱스는 미국 제외에 다 떨어졌어요 미국 국채 외에는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공포에 이게 공포냐고 이게 어떻게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2006년 상황을 되도록 해보면 그때 경제가 핫 했을 때 기준금리가 3% 이렇게 넘었었어요 3% 4% 그 다음에 모기지 웨이스는 7%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처럼 미국이 지금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개발도상처럼 이렇게 상승 올라갈 것은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정상화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미국이 4% 떼면 한번 아이고 땡큐 미국 GDP가 4% 떼면은 미국 증시는 한 6, 7%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지금 그렇게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셋업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늦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뭐 다 떨어질 때는 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떨어지니까 뭐 뭘 해도 다 떨어져요 근데 올라갈 때 보십시오 어떻게 올라가나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실적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펀더멘탈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난 8월 수준으로 폭락한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제가 이 게임을 우리 큰 애가 19살 때까지 제가 뭘 했냐면은 메롤필드가 아니고 뭐지 손대표 그 슈링 게임 있잖아 슈링 게임 슈링 이라크 이라크 아프리카니스탄 가서 막 전쟁하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워게임? 메롤필드가 아니고 워게임 액티비전 그거를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 저기 360 오버워치? 오버워치 슈팅 게임인데? 아니 오버워치 아니고 아 갑자기 상황이 안 나는데 하도 내가 어쨌든 월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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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이렇게 엘리트 영국 엘리트 나랑 이렇게 와서 같이 뭐 전쟁하고 가서 특수 임무 특임대 가서 막 거래한 게 있었는데 그 그때 내가 절대 투자도 그 다음에 게임도 안 하겠다 이제 집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가 안 했는데 그 회사 그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 인플레이션 리스크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 그 그렇죠 올라간다 라는 회사가 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였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였고 또 그거를 했는데 제가 사실 고백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형님 그걸 보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어제 깜짝 깜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참 저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다른 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니 내려갈 때는 다 내려가 올라갈 때 보자고 내려갈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올라갈 때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이리 비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꼭 마치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가치는 그거고 내일의 가치는 2배 3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이 한 거에요 오늘의 가치는 여기서 내가 50만불이 있는데 오늘 가치가 여기서 30 몇만불 떨어졌어 그럼 내일의 가치는 100만불이야 그렇게 왜 생각을 못하냐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올해 투자하면 지금 10만불 넣었어 올해 투자하면 30만불 돼 그럼 30만불에 25만불 떨어졌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지금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시장이 올 거니까 그런 또 다른 얘기지만 맥락은 비슷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면서 신흥시장 특히 한국 시장 주식은 사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이 굉장히 좀 위기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이럴수록 좀 더 탄탄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지금 심리적으로 동의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골드만삭스 실적도 좋았어요 그렇죠? 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시작보다 좋았어요 작년 4, 4분기에 오미콘이 나오고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슬쩍 좋았습니다 되게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의 이런 시장에서 알고도 들어가는 건데 올해도 100여 개사 120에서 한 80에서 한 120개가 한 상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내면 될수록 골드만삭스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올해도 100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시장에 미쳤다고 들어오느냐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는 밝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식 회사들이 새로 생기는지 지금 상장된 거랑 앞으로 상장될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될 것을 설명을 좀 드려서 어떤 기업분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미국은 앞으로 계속 상장이 될 겁니다 어떤 마켓이든 간에 상장이 됐는데 펀드레이징은 다 받아요 작게는 1억불부터 많게는 저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마켓이 안 좋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미쳤나요? 이런 시장에서 폭락장인데 그런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쑥 빠지고 투자 심리가 활성화됐다고 갑자기 10배로 들어오고 이런 냄비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지금 한국에서 방송에서 2% 폭락 뭐가 어떻게 되고 미국이 내 몸에 마음처럼 빡빡 얘기해도 투자는 쭉 간다 대륙 기질이 없이 미국이 투자한다고 하루 이틀 보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미국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에 하세요 이거를 대륙 기질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폭락장 오면 다 빠져나가고 좀 갑자기 이러다가 테슬라가 갑자기 30% 늘어나면 그러면 싹 또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서는 현명한 투자가 안 된다 지금이 오히려 들어가는 만약에 돈이 더 있다 그렇죠 지금 현금이 있으면 지금 지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미국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또 저래 기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나는 캐시로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손이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어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다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시장이에요 가지고 있으라 한 10% 정도 빼놓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마켓은 작년처럼 미쳤듯이 나스닥이 30%씩 올라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올해에도 그런 기회는 분명히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기업분의 투자에 따라서 천차말멸이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켓 인덱스 보면은요 S&P500이 올해 들어서 3% 빠졌고 나스닥 5.7% 또 다오지수 2% 러셀 2,000 4%씩 좀 떨어졌고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 asset 클래스인데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들어가봐야 다 돈을 잃는데 캐시 100만불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펄셔봉파고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85만불 두고 계신 거예요 사실 100만불이 제가 이제 차가 오래돼 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오늘 차를 바꿨는데 20%를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20% 그러니까 차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20%를 손해 본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돈을 빼 가지고 내가 차를 산 건 아니니까 내가 좀 있는 돈으로 샀는데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거야 어차피 모든 게 20% 다 올라가는데 킬티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셋 클래스 중에 지금은 어느 때냐 시장밖에 답이 없다 근데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섹터를 위해 더 중심을 두고 펄펄을 짜느냐는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버퍼링도 있고 미국 네트워크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5G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공항 주변에서 5G도 안 되고 지금 미국의 네트워크 상황이 불안하다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약간 좀 있더라도 한 1, 2분 뒤로 돌려서 보시면은 계속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도 지금 엔지니어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해야 될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우리 골드만삭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어제 실적은 좋았지만 좋았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교육님이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먼트 뱅크 섹터죠 섹터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0개 정도의 경쟁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SSI죠 그러니까 마켓캡으로는 3위 하는 게 골드만삭스입니다 왜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내가 했냐 PE를 보세요 모건 스탠디나 차얼스압 저희가 속해 있는 차얼스압 같은 경우는 PE가 10위에요 30위에요 엄청 비싸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6.28이에요 지금 더 떨어지니까 6 이하로 떨어졌겠죠 6 이하로 그럼 뭐야 거져먹는 거야 내 눈에는 아니 인베스먼트 뱅크에다가 액티비전 인수합병을 할 때 누가 그 어드바이저에요 골드만삭스 혼자 들어갔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있지 거의 뭐 1빌리언 이상 벌을 거란 말이죠 눈가파고 그 팀들 10명도 안 될 거야 제가 누구한테 이해한 적이 있어요 뭐 핸드폰, 셀폰 팔아봐야 한 대가 천불하는데 그거 팔아봐야 10만원 남아요 10만원 안 남을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넷 프로핏이 그리고 몇만명이서 몇천만대를 찍어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1빌리언, 10빌리언은 10사람이서 버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나가는 게 좋은 거야 그죠 6.28밖에 안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S&P500 회사의 PE ratio이 30인데 이건 뭐 거의 북밸류야 내 생각에는 북밸류가 좀 더 되는 거죠 자, PB Ratio가 있어요 옆에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세요 PB는 뭐냐면 Price to Book Ratio예요 그러니까 북밸류는 Asset하고 Asset minus Liability예요 그러니까 팔 거 다 팔고 건물 다 팔고 남는 거 뚝 떨어지는 게 얼마냐 그게 이제 100이면 지금 그 Stock Price가 13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600불이 되니 700불이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주식 전문가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 보니까 뭐 무슨 주식 전문가 하는데 참 뭐가 저 전문가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지만 자산 운영 전문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스튜션을 떨어지는데 안 팔고 있어요 지금 71%예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왜 팔아 이거를 그죠? 자 PE 아실 거고 PB는 아까 말씀드렸고 어 PS는 뭐냐 그 어 Price to Sales 세일즈의 웨분의 뭐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낮아 돈은 많이 버는데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7% 떨어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저 주스 먹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제 논리가 아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아 이 매출하고 보통 매출 이익만 많이 보고 오늘도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뭐 저게 뭐 저 인건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만 하던데 사실 그런 기사에는 이런 PE 레이셔나 아니면 PB 레이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기관이 얼마나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가 라는 거 안 나오는데 이번 어 그걸 통해서 아 아 골드만삭스가 왜 골드만삭스인지 왜 우리가 모건 스테인리나 뭐 찰스 슈합보다 골드만삭스를 더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표 보면은 어 주영은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예예 그렇죠 국어 검지쌤 감사합니다 25,000 아우 역시 검지쌤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분 감사합니다 예예예 구영준 님도 감사합니다 구영준 님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시죠 계속 좀 하죠 뭐 그래서 이거는 미국 주요 은행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아이비고 인베스먼 뱅커 인베스먼 뱅킹 뭐하는 데는 알죠 인베스뱅킹 주로 하는 업이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뉴욕스닥 엑센지에 상장시키는 기업들이 IP 아이비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아이비도 있고 일반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놔두고 그러면 이제 주요 미국의 주요 탑 10을 쭉 뽑아보면 JP Morgan Bank of America 웨스파고 Citi Group 정도가 되겠죠 4개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뱅킹 인더스트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2008년 이후에 아까 골반삭스가 6%였는데 JP Morgan이 10이에요 10 BANKINE가 14 BANKRON은 비싼거지 사실 그 다음에 월스파고가 11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앞으로 배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배 이상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은행권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좀 돼있다 이런 은행들도 기관들이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골반삭스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안 팔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신문사 언론 방송에서 떠드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손 대표가 잘 알 거예요 방송은 좀 떠벌려요 막막불라 하면은 실제보다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우리 방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 뭐 틀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지네들이 몰라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네들은 모르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은행권에 있는 애들이 다 얘기합니까 저도 얘기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한계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국에 얼마 누구 주식 전문가 나와가지고 떨어봐야 여기 있는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랑은 100% 180% 다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뭐 조그만 회사에 있지만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나 툴이나 이거는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또 연준에서 데이터는 또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베이스를 가지고 또는 유튜버 일부 유튜버들이 떠드는 거 가지고 거기를 베이스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뒷복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어떤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스파이시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장기투자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기술사를 다 팔고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줄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어떤 리턴이나 어떤 위스크가 크니까 그걸 내서 10% 가지고 있는 걸 한 7%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그러면 다른 거로도 갈아타게 되면 나중에 회복될 때 에 좀 굉장히 반전의 어떤 쭉 이렇게 파워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그렇습니다 이지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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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으면 내가 소환자한테 대답하는데 고생은 검지선 님도 아까 앞에 했지만 예 그리고 계속 좀 이어가면 골드만삭스 지금 몇 가지 또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골드만삭스 지금 말씀은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가 왜 골드만삭스에 미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섹터 로테이션을 할 때 작년 말에 올해 초부터 해서 제가 골드만삭스의 포지션을 기술주를 줄이고 제가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거죠 골드만삭스 외부는 트렌드를 보시자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뭐 기대치가 이렇게 작년에 더했는데 재학년은 더했고 어? 그러니까 펀드만터리는 전혀 내가 볼 때 이것뿐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자꾸 희비가 갈리냐고 이렇게 펀드만에 걸리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골드만삭스 넷 인컴을 하고 러스를 보세요 러스가 난전 2017년 잠깐 좀 줄어든 거 빼놓고는 계속 positive cash flow야 그러니까 뱅크는 cash flow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10년차 이렇게 좀 보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죠? 이런 기업들은 7% 10%씩 떨어져도 나중에 회복될 때는 20-30%씩 팡팡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언제 모르죠? 언제 올라갈지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렇다 지금 상황이 이라는 거죠 이렇게 싸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좀 diversification의 비니스가 잘 된 골드만삭스였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골드만삭스 얘기는 요거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의 stock price 북밸류와 사이트북 레이셔를 보겠습니다 중간꺼를 보시라고요 중간꺼 이렇게 바로 딱 된 거 보세요 점점 올라가죠 북밸류4 북밸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값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벗는데 주식값은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도피에 의하면 최근에 최근에 1, 2년 사이에 주가에 대한 우편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벤커버린트도 마찬가지고 이 트렌드예요 왜? 지금까지는 제로금리 세대였잖아 돈을 막 뿌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혜택이 은행권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도권에서 중앙연준에서 25, 25, 20%씩 계속 올린다 그럼 2% 됐어 그럼 가장 유리한 거는 한 여름쯤 은행권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예요 내일문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렇게 보시면 미국 투자하지 마시라 한국에서 그냥 숏텀으로 치고 나가라 여기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잖아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겨우 북밸류 정도만 받다가 이제 이제 컴펜시게이션 이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1년 중후반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나스닥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골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주이기 때문에 종형에 중간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또 몰빵하면 안 된다 뭐든지 몰빵은 안 된다 어떤 거 하든지 미국에서 투자할 때는 왜냐면은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폴리폴리 짜는 거고 폴리폴리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중에 60-70%만 받쳐주거나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건실한 폴리폴리가 짜여진다 항상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제 철학입니다 저는 코인베이스를 계속 더 사고 샀어요 코인베이스를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떨어진 걸 생각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들어가는 거고 돈이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캐시를 제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캐시가 더 있었으면 더 사고 싶다 캐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맥켜놔냐 더 사게 그 다음에 나스닥 금리 인상의 괴리 지난 11월 지난 11월 이후 10%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실적은 조정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나스닥이 왜 이러냐 앞으로 있을 4채대 이상 그게 6차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 이상 무조건 올라간다고 중앙금리가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마켓이 나중에 지금 리지스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켓이 진정되는데 1월 달은 계속 이럴 것 같고 2월 초에는 좀 진정이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월 초에는 좀 안정될 것 같아요 1월 달은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이게 이렇게 원래 1월 달에 재미없어요 항상 1월 달 1월 달에 매일이 갔다가 1월 달은 항상 재고 재는 기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게임 눈치 게임 하는 게 1월 달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단기 수익성을 바라던 투자자들 섹터 로테이션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기술주에서 컨슈머 디스크러니스 뱅킹 헬케어 섹터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하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도 해도 상관없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거나 진행이 돼서 뭐 이래서 루이비통 같은 거는 오늘 다른 거 다 떨었는데 루이비통 팍 오르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미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손 대표 얘기했죠 디스크러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사실 다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 난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주 그러니까 조정장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섹터 로테이션의 결과잖아요 같이 성장주 나스닥 많이 빠지고 또 컨슈머 디스크러니러리로 많이 올라가고 또 뱅킹으로도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얘기 지난해 말부터 얘기했던 섹터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단 듣고만 있고 실행 능력이 없거나 까먹었거나 다른 거 일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주주주주주 왜 이러지 100% 이래서 100% 후보 가지고 있다든지 절대 내가 그런 적이 없지만 이래서 100% 테슬라 가지고 있다든지 100% 애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폭락장애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한 거를 지금 액션이 1월 달에 된 거예요 저는 벌써 12월 달부터 조금씩 조정을 해서 뱅킹을 좀 많이 늘었고 헬스케어 늘려놨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폴폴리오가 이미 저는 하면서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안 한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할 수가 없든지 제가 여러분들 자산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폴폴리오 안전자산인 국채로 파킹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0%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조정장은 8%, 10% 왔어요 어떤 거에 20% 온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익이냐 벌써 펄싱 파워가 십 몇 프로 떨어진 거야 내 수중에 100만불이 있어도 그거는 90만불도 안 되는 거네 지금 옛날에 펄싱 파워가 그걸로 뭐 할라 해보세요 근데 주식 가구면 떨어지면 그러면 드라는 거지 왜냐하면 싸니까 그래서 차를 산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기 여기 근처에 200만불짜리가 별로 없어요 200만불 집이 130만불 이렇게 했던 것들이 200만불이 다 늘어난 거고 300만불 보통 뭐 여기 뭐 보니까 250에서 300만불이에요 보통 집값이 몇 년 전만 해도 150만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서 100만불 쓰면 그거 뭐야 50%나 올랐는데 그런 거는 펄싱 파워 그렇게 떨어진 거라고 캐시 가지는 사람은 캐시는 종이종가리기 들고 있는 거야 종이 종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달러는 계속 찍어야 되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라갈 거는 주식밖에 없습니다 period 진짜예요 나스닥 그래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은 모든 자산가치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들은 인수합병 사업의 다혹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100만불 200불 있으면 몇십만불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게 조 단위 10조 100조가 있으면 1조 2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캐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마이크로버스 돈이 많잖아요 애플 분명히 인수합병 할 거라고 나올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캐시가 많거든 캐시가 지금 썩어난 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아주 명쾌한 설명이 같아요 인수합병 인수합병 제가 볼 때는 애플 분명히 인수합병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합병 할 것 같아요 캐시로 지금 난리났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업의 다혹가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올해 그런 게 많을 거다 M&A가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금리인삼전에 싸게 먹으려고 오케이 힌트 드렸어요 그렇죠 초대형 M&A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 저래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아 저거밖에 싸게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회사를 이제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싸게 먹는 거야 사실 비싸게 준거도 진취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것도 이제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인데 리더십 팀의 지금 위기로 인해서 올릴 주가 올릴 호재가 없다 보니까 주주들이 아 이때 팔자 라고 했던 그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주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액티비전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혹인 거지 뭐 해도 안 되니까 왜냐 왜냐하면 미국의 미안합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는 굉장히 높아요 나 취재 안 하잖아요 딱 그런 식의 비윤리적이다 그러면 완전 지켜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세주예요 진희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겠죠 미국이 나쁜 것도 참 많은데 그 윤리적인 기업들의 그 주가에 대한 보상이 훨씬 크다 라는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테슬라를 가지고 있던 애플을 가지고 있던 지금 당기는 그렇지만 미약하지만 그게 애플도 300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1400불 1500불 될 겁니다 단 뭘 모른다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올라간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 돈 빌려서 하면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떨어지면은 그리고 마진 어카운트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진 어카운트는 주가가 20-30% 떨어지면 마진 콜에 걸려서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주장한 것이 여기 다 나오잖아 그렇죠?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올라갈 때는 좋았지 기고만장을 했지 미영상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까도 그랬잖아 누가 뭐 뭐가 그랬더라 애플 주식이 최고예요 또는 뭐 뭐라고 그랬지 강한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주식도 괜찮지만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가지고 있고 폴폴리오 중심으로 가라 그게 단돈 500만원으로 투자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를 저희가 꼽아봤어요 미국 경영에 다섯 가지 꼽아봤는데 물론 예전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이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섯 가지 대처방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워서 벗었어요 우리 대처방안이 뭐냐 장기 투자자 기술주 장기 보유할 필요 있습니다 묻어두세요 본인의 투자 폴폴리는 한두 단계 더 보수적으로 종영으로 바꿔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왕창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국 주식은 아직 불안한 요소들 인플레이션 있죠 리스크 있죠 국채 이자율 급상승하죠 기준금리 급상승하죠 Federal Fund Rate이 좀 들썩불썩하거든 들썩불썩하거든 부동산이 만약 올라가면 허락세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거든요 제가 뭐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두 배로 이렇게 5년 사이에 두 배로 한 6, 70%씩 올렸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게 자기 자산인 줄 알고 돈을 빼가지고 리파이 해가지고 가치를 더 늘려냈고 매심만 물 떠가지고 루이비통 사고 차 엄청나게 사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미국 거시경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너무 탄탄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공짜는 안 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좀 줄이자 그게 이제 화퀴시하다고 생각하는 파월의 입장입니다 너무 경제가 좋은데 왜 자꾸 영움을 하라고 그러냐 올려야 되겠다 돈 좀 걸어드리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우량주의의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지금 가치를 봐라 주가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엔 자기 자산이 그걸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여러분 한국에 20억 하는 집이 있어 근데 30억이 올랐어요 30억으로 올랐어 그럼 10억 벌었다고 생각해 지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가지고 그럼 다른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을 빼고 20억 있는 데로 집을 가야 돼요 근데 생활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하고 싶냐고 사람의 마음은 30억짜리 20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 못 갑니다 20억짜리 집 사다가 40억짜리 집을 가야 됩니다 30병짜리 집 사다가 18평으로 못 가요 어쩌고 싶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지만 30평 살다가 50평짜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인간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자기 집이 20억 하다가 30억 했다고 그게 내가 10억을 돈 번 거냐고 actually capital gains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팔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벌었다고 생각하거나 손해보는 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파는 상황이 그게 이벤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돈을 잃은 거야 10%이든 30%이든 반통해야 하든 근데 그 주가라는 거는 오늘이 그래서 애플 주식이 170%로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그게 오늘 주가지 내일 주가냐고 200불이 될 건데 내일은 얘기한 게 아니라 future는 내일은 400불이 있는데 그 포텐셜이 거기 있는 거예요 400불까지 500불까지 근데 오늘 주식 시장에 주가를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놈도 아닌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따지면은 별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컨셉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현재 진행되고 4번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S&E 클래스에 동반할 때는 가장 큰 기회다라고 제가 그랬죠 When the market is fearful Be greedy 그렇죠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의 하나는 미국 주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폰보다 애플폰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의 하나는 미국 주식밖에 없다 결론은 현금을 가지고 있겠어요 골드를 계속 떨어지는데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국채가 지금 10년에 2%도 안 주는데 그거 넣어봐야 인플레이션 10% 잡고 그러면 8% 손해보는 거예요 국채 넣어봐야 그건 파킹 때문에 가는 거지 왜 파킹 시키냐 내가 볼륨에 빼기로 했어 풍선효과 주식시장이 10%를 빼가지고 어디다 투자할지 지금 모르니까 캐시는 손해보니까 단지 2%로 주는 그 트리저리 번드에 파킹을 시키는 거야 내가 10빌리언이다 그럼 1빌리언 뽑아서 트리저리 빌리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뭐냐면 쇼핑하는 거예요 어디서 더 떨어질까 그럼 저기 어디를 할까 요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생태계 투자 생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는 거 나는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들을 선배들이 몇 빌리언씩 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송은 어디서 저는 참 감상 UNH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 저희가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코비드 딱 나왔을 때 팬데믹 했을 때 2020년 3월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4번 특히 그때 모든 에세 클라스가 동반하러 갈 때는 가장 큰 기회다 예 그래서 2년 이렇게 있던 분들은 돈을 번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2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2022년 1월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조정장이 왔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켓 크러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커렉션이에요 커렉션 그렇죠 그냥 여러분은 크래쉬한 것은 크래쉬하고 커렉션은 다른데 크래쉬라는 것은 일종의 핵폭탄 핵분열과 같습니다 뭔가가 하나가 구멍이 뻥 난 거여서 밴쿠럽을 했다든지 뭐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진 어카운트가 막 뚫려 가지고 빚쟁이들이 늘어나 가지고 빚을 감당을 못 한다든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돈 많은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은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하니까 30%씩 1년에 올라오니까 몰빵을 그렇게 막 했던 거야 그런데 떨어지니까 어이구 어이쿠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도정자인 것은 합리화로 가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상화는 것은 1년에 30% 안 간다 기술주라도 일부 종목 외에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시장은 지났다 그게 왜 안 좋은 시장이냐고요 심지어는 베어 마켓에서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경제 지금 뭐 금리를 네 차례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경제 미국 경제 펀더멘트는 좀 더 탄탄해지고 있고 경제는 정상화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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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1주일 기자 간담회를 했었죠 인플레 잡겠다 그리고 미 연준을 지지한다 라고 여러가지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 앞으로 올 1년 내내 기조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아까 미국 형님 얘기한 우리의 대처방안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 가장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죠 가장 큰 해치수단은 다른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반기 또 마음가짐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상반기에 IPO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형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몇 가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한 여섯 가지만 같이 들고 나왔어요 private equity firm private 사모펀드가 하나 TBG라고 올라왔습니다 TBG 첫 번째 1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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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분에 올라왔어요 1월 13일 날 CISO 올라왔고 런치패드 런치패드 4밀년 1 1밀년 2 tras 問題 2 3 여섯번째, 퍼스트 디지털 헬프 액큐지션 컴퍼니 이건 스페익입니다. 펀드 레이징 목표 이상으로 되잖아요. 미국 주식이 폭락장에서 미국 사람들 그러면 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했냐. 더 하죠. 더. 오잖아. 미국 주식은 폭락 시장이고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 1년에 왜 지금 IPO 나가려고 하는 계획만 하더라도 100개, 100여 개에서 올해. 100여 개만 하더라도 100,000,000 곱하기 100,000,000 해서 얼마냐고. 100,000,000 해가지고 100 개면은. 그러니까 왜 자본시장에 계속 들어오느냐.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IPO 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정상화. 그리고 또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다 오를 때는 다 좋다고 하는데 이제 2022년은 정말 실력이 드러나는 해고 여러분들 미국 형님과 함께 더밀크와 함께 미국 형님과 함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면서 갈고 닦은 거를 2022년에 아마 빛을 바라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상반기 메이저 IPO뿐만 아니라 또 여기 저희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나와 있습니다. 올해 8가지 회사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진행할 기업군 8가지 회사 여러분 공개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기업군을 얘기해도 본인의 투자에 대한 철학과 성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군을 갖다 줘봐야 못 먹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평소에 왜 주식 방송을 하는데 철학 얘기하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안 되느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학력도 아니고 싸운 스펙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안 내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모의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고 했죠. 또 brain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기업군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그 다음에 아주 성숙되고 참을성 있고 견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지적과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주식 투자라는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뭐 왜냐하면 뭐 우리 때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왔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우리 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식 투자를 갈 때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 장난합니다. 돈 못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구멍 죽을 때까지 가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그래서 계속하면 처음에 100만불 시작해도 맨 끝에 가보면 130만불, 140만불 돼있어. I guarantee you you're gonna lose your money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뭐 이렇게 와딱와딱 하냐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내서 내가 100을 한다. 70을 빼 그러면 캐시로 가지고 다른 데 가요. 30%만 해.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있으나 마나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돼 아 그렇게 됐구나. 오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잠자는데 예를 들어서 뱀이 지나가도 모르잖아. 근데 깨 있으면 뱀이 지나면 오히려 물리거든. 오히려 그게 나아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1년에 한두 번 사놓고 안 보는 게 낫다고 당연히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자기의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을 얘기해도 회사를 얘기해도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GIS 죽었다 깨어나도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 않은 회사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 그 다음에 노트롭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 만드는 회사에요. 레이톤 TJ Maxx는 저번 쪽에 얘기했어요. UNH 미국 1위 그 다음에 TMO 자 이거는 종형에 중간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라는 거 아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묻어둬라 묻어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 힌트니까 그 다음에 어 오늘 제가 지난주에 미국형님 방송을 보고 하나 샀잖아요. 오늘도 하나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 결심했어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그거는 계속 얘기하면 이게 UNNATICAL 하게 돼요. 계속 얘기하면 내가 뭐 샀다. 그렇죠. 자 여러분 다 이해해주시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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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열어서 여러분 저 누구야 누가 얘기할까 훈김님 장영호님 그 다음에 지니황님 에이치아스님 여러분들 자산규모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내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지금 투자 자산이 뭐 얼마 있어요. 그게 엑스 어마어마트에요. 이래서 천만원이든 십만불이든 얼마든 딱 있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졌어. 10% 자 여기에 아 세배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아 세배가 제가 개런티 해 드릴게요. 네? 개런티 해 드릴게요. 올리버 초님 개런티 해 드릴게요. 몰빵을 하지 않는 이상 폴폴리오를 짰다면 여러분 자산 세배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배를 생각하십시오. 단 개런티 못하는 건 언제 언제 어떤 날에 얼마 는 개런티를 못합니다. 세배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어 내가 벌써 나 밀려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밀려낸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까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예 숄텀으로 뭐 몇 개월 하다가 말고 뭐 들어왔다 빠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국 주식하세요. 예 자 아시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라스트 번달러 리스트 예 미국 형님이 또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저거 오셨어요. 우리 미국 형님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종료 빨리 가네 음 자 제가 이제 평소에 느낀 거를 또 저거 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재미삼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후예가 적고 현실에 중심을 둬야 괴로움이 적습니다. 예 제 경험입니다. 미래는 집중하고 노력한 현재의 결과들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뭐 뭐 이렇게 꿈이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뭐 누가 뭐 백마 타고 와서 뭐가 있을 것 같은 어디 뭐 금강이 캐가지고 로또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미래는 여러분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오늘이 오늘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지금 파워 오브 나우 나우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인생은 나우밖에 없어요. 어제도 없던 거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내일도 오늘 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개런치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은 현실의 냉정한 인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이게 할 놈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 있어요. 세일 안에 감사합니다. 꼭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이 40도 안 되는 사람 내 과거에 얘기하는데 내 60도 안 되는 사람이 과거에는 뭐 했는데 말이야. 과거는 없는 일이에요. 추억이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왜 얘기하냐고. 앞으로가 문제고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현실의 인식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는 걸 인정을 못하고 계속 현실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망할 증정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망쪽 망하는 길로 쭉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잃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던 돈이에요. 오늘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 인식이 무지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의 나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내 앞에 아주 깨끗한 접시 차이나 그릇에다가 치즈 한다는 건 비싼 치즈가 딱 올라져 있어. 누가 공짜로 먹으라고 그래. 그거는 독이야. 아시겠죠?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자기가 이만큼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큰데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시죠. 사자가 한 마리 사자 새끼가 강아지들하고 가족이 크면 지가 강아지인 줄 알아요. 사자인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현실 인식이 부족할 때가 가장 인식이 문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상에서 그때 뒷통수 딱 맞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요럴 때 하나님이 있다 한번 맞아 봐라 하고 뒷통수 딱 가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을 특히 저희 후배 2, 3, 40대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상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넘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늘의 넘버는 오늘의 넘버 내일의 넘버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항상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감 있게 오래 투자하고 자주 들여다보지 마라. 그한테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고 매일 저녁마다 들여다보지 마라. 가장 안 좋은 습관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그 저희가 질문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미국에 미국의 네트워크 좋지가 않아서 실시간 질의응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지금 많은 질문이 그래도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두 가지만 두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그러니까 좀 약간 형님 준비 안 된 답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들면 지금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지금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얘기 나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그 지정학적인 영향 그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어 폴리티컬 리스크는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어 폴리티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무리수다.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조속히 이 문제가 잘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사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도 개인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예 다음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형님의 아마존 생각 좀 어떤지 요즘에 요즘에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형님의 아마존에 대한 생각 궁금합니다. 아마존 생각은 제가 항상 하는 4,000불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점이 그 전기 트럭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될 지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용화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네 그쵸 그다음 다음에는 형님도 예측은 하겠지 이거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아 네 맥주 한잔씩 하면서도 그런 거는 그냥 없다고 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1% 2%씩 내가 10만 10만불 가지고 있으면 몇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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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n анные 돈은 많이 낳은 거지 1% 1% 쪼 5% 5% 1% 1% 1% 1% 전 ½% 몰빵 하신 분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푸본은 비즈니스가 익스펜션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펀드멘탈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좀 비슷한데 네 비슷합니다 포드도 5불 했었어요 몇 년 동안 5불 포드라는 회사다 근데 지금 4배 1년도 안 됐죠 20불 됐잖아요 4배 올라왔습니다 포드가 5불도 되는데 5불 6불 했어요 작년에 근데 여러분 그 놈 하나도 표시가 안 나죠 모르니까 포드 포드 한번 1년 쭉 얼마나 5불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레벨에 오른 거야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형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또 이렇게 1000분 1000명 좀 가깝게 시청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 가깝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하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형님 더밀크와 함께라면 성공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할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또 미국 형님 100 우리 더밀크 닷컴에만 공개되는 미국 형님 100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또 미국 형님이 콘텐츠가 있는 더밀크 닷컴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많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알짜 정보가 더밀크 닷컴에 있으니까 많이 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나쁜 뉴스 보다는 군뉴스가 훨씬 많은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20년 이상 했잖아요 제 말을 드려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건데 자꾸 오늘 내일 보고 일주일 때 보고 한 달 보면은 몇 개월 지나 보자고요 어떤 상황인가 아 그때가 그랬지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겠습니다 예 격언이 그냥 들어맞을 거예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미국 형님 바쁜 와중에 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바쁘지만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또 올 올 올 올 올 또 주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좀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더 밀크 구독자 여러분 밀키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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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역 snare 2 그리고 arrests code